제 클래스에서는 집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고 싶으시고 홈베이킹을 도전해보고 싶으신데 어디서 재료를 구매해야 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초보자 분들을 위한 클래스입니다. 핸드믹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크림을 휘핑해야 하는지부터 꾸덕한 녹차 브라우니 만들기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마라시노 체리를 얹어서 간단한 플레이팅을 해볼 거예요. 너무 거창하거나 화려한 플레이팅은 아니지만 재료만 있다면 누구나 카페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충분히 입과 눈이 즐거운 디저트들을 즐기실 수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차근차근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진행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